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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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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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이 촬영을 위해서 아침에 운동을 1시간 반을 하고 두 끼의 식사를 하고 헤어메이크업을 1시간 반 준비하고 드디어 도착을 해서 촬영을 했지만 한 15분 정도만 끝났습니다. 이 준비 과정이 아깝기 때문에 어디라도 가야 되겠어요. 방에서 준비를 담아줬고요. 6시 반에 쇼라 가는 길을 좀 맞춘다 그래서 지금 쇼전에 도착했고요. 여기에 제 집 카트를 밟밟하고 さんに行きまし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